이투이초은 전직 3선 나카사키 시장으로 2007년에 유세를 하는 도중 야쿠자에게 피습당해 사망했습니다. 2022년 7월 8일에 아베 신조전 일본 총리도 피살당하면서 사건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참고로 전직 모토지마 히투시 시장도 피습당했지만 이쪽의 경우 살아남아 가해자를 용서해주기까지 했답니다. 3선을 마치고 4선 시장 선거 유세 중에 2007년 4월 17일 이투이초은 야쿠자인 시로호 테치아에게 총격 피습을 당해 다음 날인 4월 18일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범인 시로호 테치아는 야마구치 구미 계열 하부단체인 쓰이신카이의 회장 대행으로 드러났으며 오염발 리볼버로 시장을 암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격 원인은 대출이나 자동차 사고를 두고 시장에게 협조를 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원한을 품고 저지른 단독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5세 이상은 대출이나 자동차 사고를 하셨습니다.